징검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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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꼬리봐 엄청 커 대박 엄청 커 맑은 유구촌을 감상하면서 산책로를 걸어오면 됩니다. 아 이쁘다 곳곳에 의자도 있고요. 정자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컸다가 잠시 쉬어가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색동 유구 수국공원 유구촌을 따라서 산책을 즐기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공주씨 오시면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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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